수상 스키를 타는 딱정벌레나 또 날개로 손뼉도 치고 노래도 하는 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날개는 그저 날기 위에서만 쓰일 거다는 이런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 위에 떠있던 딱정벌레, 날개짓을 하며 공중으로 날아오를 듯 싶더니 마치 수상 스키를 타듯 수면에 미끄러집니다. 1초에 50cm, 사람 크기 몸집이었다면 시속 500km가 넘는 놀라운 추진력이어서 초고속 카메라로 겨우 포착했습니다. 물거의 마찰 때문에 힘은 더 들지만 수면의 먹이를 탐색하고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날개가 진화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춤으로 유명한 이 새는 날개 소리도 특이합니다. 자세히 보면 1초에 60번 넘게 양 날개를 부딪혀서 손뼉 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암컷의 주목을 받으려는 수컷의 구애 활동으로 날개 박수를 위한 별도의 근육이 특별히 진화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새의 울음소리는 목청이 아니라 날개에서 납니다. 마치 회초리 소리처럼 특정한 날개 깃털로 공기 저항을 일으키고 조절도 하면서 소리의 높낮이까지 변화시킵니다. 영역 표시를 위해 경고음을 내는 건데 아프리카 밀림에서도 100m 넘게 울려 퍼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